지금 비방에 가는 길입니다. 이 친구는 자칭 포커스 대장. 어, 오케이. 난 포커스 대장. 자칭 저희 한솔구 동아리 포커스 대장 홍명지이고요. 저와 팔년직입니다. 맞지? 팔년직이 맞지? 응. 그리고 대구사람이예요.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띠라요. 띠라요? 얍. 어디 가는 거죠, 저희? 피스방. 몽투를 가나요? 몽원에 가나요? 몽투? 몽투 갑니까? 아니야, 몽원 가자. 몽투 가자. 어? 왜냐하면 몽원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난 몽원이 더 좋은데, 몽원이 더 조용해. 그리고 처음에 몽원에 갔다가 배그를 못했잖아요? 아, 몽투를 가야 됩니다. 어, 저희는 두 시간동안 배그를 하다가 독서실이나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니, 독서실. 아니요, 카페. 아니, 독서실. 아, 지금 말까. 거의 이 정도면 독서실 홍보대사 아니야? 스터디 엠. 말하잖아? 안되지. 그 삐비비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산줄 타기. 아, 진짜 웃으니까 나 눈썹도 내려간다. 명진 지금 생얼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 맨날 생얼로 다닌다. 그것이 함정. 왜 나 하자, 알아? 하자, 넌? 그러면 피방에서 그러시냐고. 아, 내가 하늘 줄 수 있잖아?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